저희가 좀 짧은 몰카레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 지금 지금 보이스팅 씨 말고. 아니 이거를 당하신 건 무작정. 이거 진짜 믿으셨어? 아니 박시현 씨. 무작정이면 50만 원이네. 이거 몰카레 했어, 엄마. 자, 우리 저 보시고 바로 박시현 씨 가겠습니다. 야, 솔비야 너 저 그때 이거 주문한 거 받았어? 그때 나 오해를 한 거. 똑같은 거. 이거 너무 좋던데? 대박이야. 대박났어. 나 요즘 이걸로 엄청 이거 오빠가 파는 거. 야, 그거 먹는 거야? 맞아, 이거. 이거 일단은 샘플은 아니고 진짜 그건데. 대박이야, 너 이거 써봤다? 이거 여자 아이돌 애들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요즘? 아니, 아니, 아니. 난리났어, 난리났어. 아니, 맞지? 이거 진짜 오빠 요즘에 못 구하던데? 아니, 나는 솔직히 잘 안 될 줄 알고. 이거 완전. 허스키. 이거 제가 저기 이번에 런칭한 거. 오빠 사업 시작했잖아. 제가 저 닭가슴살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닭을 1년에 12kg를 먹는데. 그만큼 닭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제가 막 연구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 해서 닭 껍질을 해서 10억 들었어, 10억. 다 그래? 허당이요? 제가 하는 건데. 이거 주는 거야? 이거 형 너무 좋아. 아니, 일단 이거 써보고. 오빠는 놔두면 돼. 대박이다. 형도 하나 사요. 아니, 이제 뭐 할 거 아니야? 연예인들은 이거 반값 해 줘. 이거 오이. 있어? 좀 좀 하죠. 그래? 이거. 한번 발라줘. 뭔데? 이거 저기 닭 껍질로 만든 건데. 콜라겐이 먹는 걸로 하면 안 되거든. 아, 이거. 닭 껍질로 만든 거야? 닭 껍질로 해가지고. 얼마 나왔었어? 이게. 아니, 저기 CNN에 나왔었어, CNN에. 아니, 저기 CNN에 나왔었어, CNN에. 진짜요? 이게 얼마인데. 저기 CNN에 나왔었어, CNN에. 진짜요? 이게 얼마인데. 이게 원래는 100만 원인데. 연예인들은. 10개, 10개. 아니, 10개. 깜짝이야. 아니, 그럼 우리 남는 거 없어, 연예인들은. 이거 진짜 좋다고 나한테 얘기해갖고. 오빠, 나 있으면 좀 더 많이 주면 안 돼? 이거 사야 돼. 그냥 사야 돼. 그냥 사야. 한 600마리 분인가. 그렇다고. 아니, 500만 원. 500. 600은 뻥이고. 신현 씨, 하나 해볼래요? 신현 씨, 하나 해볼래요? 신현 씨, 하나 해볼래요? 신현 씨, 내가 골짜고는 못 드리고. 야, 잠깐만. 야, 경환아. 약간 이 정도 바꿔. 깨끗한 향. 그러면 신현 씨 이거 좀 쓰시고. 제가. 연구하고 연구하고 한 사람 해가지고 닭껍질로 만든 건데. 아니, 저기 CNN에 나왔어, CNN에. 콜라겐이 먹는 걸로는 안 돼, 그거. 아, 이거. 한 600마리 분인가를 못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랑 다 적어야 되는 거죠? 본인 전화번호 안 적으셔도 되고. 다르시는 분 아무래도. 근데 이거 향 진짜 좋아요. 이거 이렇게 보내도 돼요? 네, 네. 그러면 내가 누나한테 돈을 한꺼번에 보낼 테니까 누나가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 이거 진짜 믿으셨어요? 박시현 씨. 아니, 박시현 씨. 아, 진짜 믿으셨어요? 아니, 박시현 씨. 아, 진짜 믿으셨어요? 아, 이거 닭껍질로. 닭껍질로만. 박시현도 속은, 뭐 스킬이에요? 닭껍질로만. 여기 어디, 어디. 최소한 한 번은 발가락으로 살고. 최소한 한 번은 발가락으로 살고. 80만 원이에요. 아니, 한 번은 발을. 박시현 씨. 지금 방송 중에 48만 원을 보이스피싱을 강했어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50만 원. 지금 본인도 녹화를 하면서 사실 오늘 돈 벌러 왔는데 50만 원을 순식간에 지금 거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난 속으로 경환이 형 욕했어요. 이게! 난 속으로! 아 저 형 이거 심재티의 리얼 치킨 스킨 에센스 오일은 뭐니? 아 말이 안 되게 하구나. 아 진짜 거짓말이에요. 닭껍질로 만들었다는데 혹해가지고. 아니 그거를 믿으셨어요? 닭껍질에 진짜? 네. 믿는 걸 떠나서.